아 안녕하십니까 아이쿠 23회차 10시간 정도 사냥했구요 아 이건 의미없잖아 뭐랬냐 아 이것도 의미없고 일단은 물약은 2100개, 2200개 정도 되구요 메소 6억 물방울성 4개 잼스톤 29 플러스 44 72개 10시간에 6억 물방울성 4개 메소 6억 뭐라는거야 메소 6억 물방울성 4개 젬스톤 72개 몬스터 주원은 5,100장 주원은 5,100장 나왔구요 부가적으로 순백하고 이런거 나왔고 어 심볼 5개 더 있었나 몇개 먹은거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10시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다 바라리 엿 español 독특 receiving